오늘은 바나나맛쿠키 카카오쿠키런에만 있었던 바나나맛쿠키가 오븐브레이크에 나왔어요 한번 뽑아봅시다 오케이 한 6번씩만 뽑아줄게요 알겠죠? 어딨어? 어딨어? 나만 안 보여? 아 여기 있구나 아니 컨텐츠가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원래 쿠키의 도전이 맨 왼쪽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컨텐츠가 왜 이렇게 많아 그 참 시즌에 진짜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음 자 일단 쿠키 능력부터 한번 봅시다 쿠키 능력 초코 원숭이와 함께 훌라후프 묘기를 부린다 일정 시간마다 게이지가 차오른다 게이지가 가득 차면 초코 원숭이와 함께 합동 훌라후프 묘기를 부린다 먼저 바나나맛쿠키가 앞에서 날라오는 훌라후프를 받아내는 묘기를 부리고 그 다음 초코 원숭이가 나와 다양한 높낮이에 배치된 훌라후프를 통과하는 묘기를 부린다 훌라후프를 받거나 통과할 때마다 점수를 획득하며 모두 성공할 경우 보너스 점수를 획득한다 레벨업 할수록 서커스 점수가 증가한다 초코 원숭이는 2회 이상 점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뭐 2회 이상이란 게 아니라 뭐 무한 점프가 된다는 거 아닌가 마우스 탕 능력 일정 시간마다 훌라후프를 앞으로 굴려 돌아오게 한다 이거 내가 초딩 때 많이 했던 건데 훌라후프가 움직이면서 닿는 장애물을 파괴하며 훌라후프를 뛰어넘을 경우 큰 점수를 획득한다 마모베의 힘이 강해질수록 점수가 증가한다 라고 하네요 얘는 돈 주는 거 같은데 팬 능력 사바나나나 로켓을 발사해 코인을 생성한다 일정 시간마다 사바나나나 로켓을 발사해 코인을 생성한다 능력을 두 번 발동할 때마다 사바나나나 왕 코인을 생성한다 레벨업 할수록 뭐 코인 양과 점수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돈 오지게 준다 이거네 이거 버프 먹은 보물로 세팅되어 있는데 시범을 좀 써보자 시범을 써보고 포토카드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달려봅시다 자 한번 가봅시다 방금 바나나나 마크키가 농담을 했는데 이 농담 지겹다고 하네 그냥 점수로 이렇게 점수가 얼마나 됐지? 아직 이거 만렙도 아니고 첫 변실 때 36배? 돈도 추가로 점수를 주나? 아 돈은 뭐 점수 그렇게 영향이 없네요 그쵸? 점수가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1레벨인 것도 감안을 해줘야되고 그리고 마법사탕도 지금 3레벨이에요 여러분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1부를 안받아봤어요 1부를 안받으면 어떨지 오 이거 스펙슈즈 이거 원숭이한테도 적용이 되네 그리고 이거는 절대자력인 것 같아요 돈이 막 딸려오지 이렇게 알아서 점수는 1억 6천만점 뭐 한거 없는데 점수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마스터랜드 맵을 좀 가봐야지 좀 알겠죠? 뭐 나쁘지 않은데 뭐 변신 속도도 막 느린 편은 아닌 것 같고 쓰읍 빠른 편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적당해요 변신 속도 뭔가 대문량이 있고 야 왜 저거 저게 안받아져? 환전이 좀 빡세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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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숭이는 뭐야 선글라스 겠어 졸라 멋있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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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저거 알을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오 저런.. 저런게 있었나? 오오 신기한데 어 잠깐 나 나 방어만 언제 날렸어 방어만 날리니까 원래 이거 점프 점수가 막 5만 몇 점이었거든요 바로 그냥 18,000점 되네 예 슈슈 날리니까 절반 날라가네요 이게 뭐 보물도 리뷰가 되고 있어 이게 다음 변신이 아마 막변일 것 같죠 근데 마지막 월중의 삶 오케이 다이아도 찍었어 이거 그냥 어 점수가 딱히 그 점수봉을 3개 끼면 될 것 같아요 훈련소는 막변일 딱 하네 자 마스터랜드에서 한번 사용해보는게 좋겠죠 너 나와 자 마법상 축복 노란곰 분홍곰 얼음곰 모든 코인 모든 코인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곰젤리가 색깔별로 좀 있는데 노란곰이 제일 무난하긴 하죠 일단 뭐 모든 코인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자 모든 코인으로 가볼게요 450점 거의 뭐 최악인데 450점 한번 해보자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쵸 얼곰도 괜찮다고요 얼곰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맵 두개는 에티맵하고 그거는 얼곰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얼곰 하나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경기에서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죠 얼곰 빼고 다 나오는거 실화야 아이 그냥 달립시나 일단은 으흠 더럽게 안나오네 얘 관계도도 한번 볼까 어 탐허마다 본 늑대랑 비슷하다면서 어 호감이 있네 뭐야 얘 이게 뭔가 막 동물 되게 그거 섞었으니까 그치 정규에서 만난 호랑이야 아니 호랑이였어요 쌓인 코인만큼 대단한 고행이란을 보여드리죠 트럼프 카드 고마워 어 무대 앞자리 똑같은 쿠키들이 앉아있는걸 봤어 무대에 어 얘네가 있었나 말하는게 재밌는 쿠키야 말하는게 재밌나 이거 본성 다 알지않나 자 그러면 한번 경기 다녀봅시다 바나나 3점수 보물 한번 가봅시다 요구르카 저태 여기서는 또 근데 돈도 많으니까 뭐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대충 요런 조합일 것 같아 이거 여기서는 어 엔진이 따로 필요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일단은 5.3억은 나온다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만 괜찮아요 요구르카는 내가 연구를 안해봤네 연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근데 얘한테 포토카드 보물이 조금 함정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쿠키는 아니여가지고 그쵸 일단 이게 이제 어 그거죠 여기서 죽고 일단 선달은 어 3억 3천만점 정도 시나몬이 1억 7천만점 아니 한 2억점은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이 맵에는 최적하나 되있네 그래도 음 어 진짜 나오겠는데 바락점프까지 어 5.3억 나오겠다 여기서만 그나마 쓸모가 있는데 요구르카는 그래도 5.3이 나오네 어떻게 다행이네 근데 포토카드가 내가 봤을 때 함정인 것 같아요 얘한테 뭔가 이게 돈 돈이 돈거리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 친구가 아직 신입사원이라 그런가 서클스 이게 막변이야 진짜 단거리죠 이게 막변 일단은 3억 3천만점은 똑같고 돈을 많이 못 버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뭔가 딱 어 봤을 때 펫도 돈주고 쿠키도 돈주니까 돈이 엄청 쏟아질 것 같잖아 근데 어 진짜 다 합쳐서 400원도 못 벌어 이게 구스라니스는 그래도 어느정도 포토카드가 따라갔거든요 근데 저 친구는 허허 애매해요 겉보기에는 돈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도 돈은 안주 아 이거 얘 T맵이랑 좀 비슷할 줄 알아가지고 이 맵에서도 별로일 줄 알았거든요 혹시 내가 사람은 부정관념에 빠지면 안 되나봐 진짜 일단 대물약 다 먹었죠 대물약 이어달리기에 두 개 줬어요 아 저거까지 먹으면 좋았을텐데 이거 구출 이해를 해야 되나 아 잠깐만 이거 뭔가 그 저 장애물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되게 애매하네 근데 5.3이 나와 야 이거 화살이 더 좋다 여러분들 그쵸 샤벳상어 5.24 나왔다는 분 있잖아요 그거 보물 뭐예요 보물 엔진 포카 얼곰이야 아 포토카드 껴요 하긴 샤벳상어도 돈 주니까 끼는건가 그나마 샤벳이 이게 여기서 얼음벨 많이 먹어가지고 좋은 것 같애 여기서 시작 이렇게 그래 체력이 이렇게 돼야지 자 이거 먹고 그냥 강화질 주죠 강화변신이지 그리고 마지막에도 강화변신 한 번 더 할거야 이 친구 강화변신 한 번 더 하면서 얼음벨 봄을 엄청 굴리겠지 엔진이 있어서 되게 빌드가 좀 안정적이긴 하다 엔진이 막혀 못하는 줄 어 5.25 이렇게 나온다고 어 이거 더 나오겠는데 여러분들 이거 뭐 한 바퀴 돌아보니까 5.25는 나오네 일단은 5.25면 어느정도지 근데 5.25가 그렇게 높은 점수 아니네요 그냥 9등 뭐 1위부터 앞에 있는 애들 이어달리기 재탕하는 거거든 구스라이스도 원래 이어달리기에 시나몬이 제일 좋은데 어 근데 여기서 이제 팝팝 에이 제 뭐야 제 뭐 사각 팬티 입은 애 있잖아요 제 팬티에요 쟤를 이어달리기로 재탕한거죠 일단 뭐 한번 써봤는데 꼬부로가 많이 갈리네 일단은 어 이거 내가 처음에 잘 몰랐었는데 일단 2티어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최소 최소 2티어 최소 2티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에픽 중에서는 에티맵에서는 에픽 2등 요구르크에서는 에픽 1등 여기는 일단 미정이긴 한데 여기도 좀 더 연구를 해볼게 그러면은 알겠죠 오늘 리뷰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죠